네 시작하겠습니다 6주차 실용용장문 A반 이번주 테크니컬 라이딩 자료실에 보면 제가 그 자료를 한 장짜리로 정리를 좀 해뒀습니다 Progressive Report 보고서 라이딩 한글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초중고 다니면서 보고라는 거를 좀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렇죠 보고서 뭘 보고한다 어떤 미션이 있으면 그걸 잘 하고 왔는지 그렇죠 특히 우리 반장이나 임원을 해봤으면 아마 다임 선생님께 또는 교장선생님께 어떤 보고를 해야 되는 구두로 아마 연습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종이로도 사실은 보고서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특히 과학시간에 그렇죠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쓴다든지 그랬던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제가 조금 서예를 조금 잘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자 쓰는 거를 글씨가 좀 예쁘다 그래서 한동안 중학교 초반에는 서기라 그러죠 글자 회의 기록하는 하루에 일지를 쓰는 반에 일지를 쓰는 그런 중일때가 기억이 나기도 하네요 네 아 이게 좀 단점도 있더라구요 네 네 자 음 3점포로 빠지기 전에 네 그냥 돌아오겠습니다 자 어쨌든지 오늘은 이 프로그레셉 리포트 네 진행 보고서 음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를 보고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어떤 미션들이 주어지죠 프로젝트가 주어지고 네 일을 하면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작은 조직에서는 뭐 이렇게 구두로 하기도 하고 하지만 조금 더 네 규모가 있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구두뿐만이 아니고 네 이거를 서면으로 이렇게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음 뭐 우리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이제 우리 글로벌 기업 또 다국적 기업 이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할 때는 이거를 또 영어로 써야 될 상황들이 상당히 많죠 네 아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런 네 간략 간략한 보고들을 미국에 있을 때 음 상당히 많이 아 제 보스인 네 우리 지도교수님 네 플러스 또 제가 또 유엔 일을 네 한동안 하면서 그런 관련된 일을 또 우리 네 음 명예 회장님 이렇게 또 보고를 해야 되는 또 그런 일들도 있어서 아 있어서 상당히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자 상식적으로 네 우리 뭐 한글로 먼저 생각해보면 보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진행 보고 그렇죠 경과니까 지금 그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뭐 이게 기본이겠죠 네 네 그리고 네 거기에는 혹시 또 무슨 문제가 과거에 있었는지 네 그 문제가 또 뭐여 무슨 뭐였는지 원인이 뭐였는지 또 해결책이 뭐였는지 네 앞으로 뭘 거겠는지 네 앞으로 해결된 건지 될 건지 네 이런 것들이 가장 관건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결국 결국은 이게 목적이 뭘까요 이 보고서는 음 내가 체크하고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네 보통 여러분의 상사 또는 사장님 조금 위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네 그 글을 쓰는 게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아 결정권 자들의 어떤 그 결정을 위해서 아 좀 네 현재 상황을 아 중요한 거를 보고하는 뭐 이런 이게 핵심 골자입니다 네 네 음 그래서 아주 새로운 그런 글쓰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아 머릿속에 상당히 네 네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한번 종이를 보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프로그레스 리포트를 쓰는지 조금 더 감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번 보면 첫 번째 프로그레스 리포트 Evaluate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떤 프로젝트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Evaluate 뭡니까 Evaluate 네 그렇죠 평가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이 네 또는 프로젝트 일이 아니라 사람인 경우에 있습니다 네 How successfully people or project are advancing 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기능이다 네 이 보고서가 네 그런데 네 By explaining the changes 네 그게 어떤 목표로 가다가 또 목표에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도 있고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잘 있으면 꼭 네 그거를 기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골자가 이 다섯 개 정도가 이 프로그레스 리포트에는 꼭 들어가야죠 요게 중요한 겁니다 Number one How much of a job has been accomplished? 네 지금 그 미션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됐는지 그렇죠 지금까지 현재까지 보고하는 그 순간까지 어느 정도가 됐는지를 보고하는 겁니다 네 Accomplished 네 성취된 거 Number two What problems have been encountered and how they have been solved? 네 혹시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네 그 문제가 혹시 풀렸는지 아니면 아직도 문제가 있는지 네 요런 거를 꼭 네 문제가 있는 거는 보고가 돼야죠 네 이런 게 누락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네 여러분들도 TV 보면 우리 정치가들이나 뉴스가 다 이런 보고가 누락됐다든지 다 이런 것들이 세서 문제가 생긴 거겠죠 네 Number three What's left to be done? 네 이거 중요합니다 결국 그래서 어떤 일을 이제 남아 있는지 네 어떤 일이 해야 되는지 네 지금까지 그래서 안 풀린 문제들 네 해야 될 일들을 딱 정리합니다 Number four How long different phases will take to complete? 네 그래서 이제 음 처음에 부과된 그 미션 네 프로젝트가 어 지금 어느 정도 남았는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지금 뭐 네 쭉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면 아 90% 정도 됐습니다 또는 아직도 반입니다 네 아직도 초기입니다 네 이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진행 네 phases 단계를 잘 네 보고를 합니다 Number five 마지막입니다 When the entire project will be finished 네 그래서 추측하기를 언제인지 이 전체 프로젝트가 끝날 거 같다 라는 거를 네 estimate 네 또는 evaluate 네 네 과거를 평가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 Progressive Reports가 네 대단히 중요하죠 특히 군대의 우리 남성들은 네 이 보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군 관련 단체는 이런 Progressive Reports 체크가 네 상당히 더 사실은 뭐 여러분들 이제 입사를 해도 이제 그 회사에 이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뭐 물론 네 중요한 아 아 아 사안들이기도 합니다 네 자 오케이 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음 자 그래서 그 다음 사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Progress Report 진행 보고서를 쓰는 목적에 해당합니다 이걸 왜 이걸 쓸까 결국은 보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진행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Number one 네 they help decision makers oversee the major tasks and time schedules of the project 네 결국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아마 네 사장이 되거나 관리자가 보통 되지 않죠 좀 연습을 하고 좀 연습을 하고 진급을 해서 나중에 이제 네 최고의 사람이 될 텐데 어쨌든지 decision makers 여러분의 사장님 윗 상관들 상관이 네 어떤 결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보고를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결정권 자들은 oversee 뭡니까 oversee 네 the major task 네 그렇죠 oversee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쭉 네 전체 oversee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를 보고 결정을 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네 writing 입니다 네 Number two 비슷해요 they help supervisors keep track of many people working on many projects at the same time 네 조직이 이제 큰 회사에 들어가면 대기업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대기업 네 뭐 공적기관 네 상당히 큰데도 많죠 서로 너무나 모르는 큰 조직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데일수록 그 어떤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참 그거 다 관리가 어렵습니다 네 승진하면 할수록 네 네 그러니까 위쪽 supervisor 뭡니까 네 위쪽 네 감독 감시하는 네 그런 부장님급 이상 네 이런 사람들이 keep track of 네 keep track of 뭡니까 네 잘 그런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네 support writing 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Third they enable supervisor to use resources in the most effective ways 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3번 결국은 음 이 보고서를 정확히 잘 올려야 그걸 보고 결정권자들은 효과적으로 네 사람을 쓴다 안 쓴다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굉장히 effective way를 찾아 냅니다 효과적인 네 그런 보고서가 잘못되면 시간을 낭비한다든지 돈을 낭비하게 된다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tv 를 방송을 보면 아마 많이 듣거나 봤을 겁니다 네 그러한 사례들이 결정을 잘못 내려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단히 많죠 네 그래서 이 보고서는 굉장히 가능하면 정확하게 되고 네 진실해야 되고 그런 리포트 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직접 이제 이 리포트를 쓸 때 양식이 있습니다 포맷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대충 예상이 될 겁니다 네 역시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title 네 무슨 보고서냐 타이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는 네 네 영어공부에 대한 보고서다 number 2 introduction or objective and scope 네 scope 이거 뭡니까 scope 네 scope 네 scope 어떤 그 전체에 그 전체를 보는 스콤 이라 그러죠 네 아 그래서 약간의 소개 네 이 보고서는 뭐뭐에 관한거다 뭐 약간 introduction 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 background 네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약간의 background를 네 소개를 합니다 number 5 4 5 6 네 이게 가장 핵심이 되겠죠 네 work completed 네 그동안에 진행된 것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딱 정리를 하고 5 problems encountered and solved 네 아까 얘기한 거 encountered 뭡니까 encountered 네 만나게 된 겁니다 문제가 생긴 거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거 또 문제가 풀렸던 거 이런 것들을 보고합니다 number 6 work to be completed 아 그래서 일이 또 앞으로 해결되어야 될 것들 네 이런 것도 아 보고를 합니다 네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를 에 관한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7 8은 정리합니다 마지막 statement of unsolved problems and their possible solutions 네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은 게 있으면 와 사장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새 결책을 또 제시할 수 있으면 보고서에 제시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합니다 timeline 네 중요하죠 지금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얼마나 걸리는데 지금 현재는 요정도 와 있고 앞으로 더 네 얼마나 더 걸릴 것 같다 라는 이런 timeline 을 살짝 보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progress report 진행 상황 보고가 이제 끝납니다 네 그러면 전체를 보고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상당히 손쉽게 네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이번 주 주제는 우리 테크니컬 라이딩 네 요 내용도 네 우리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네 이 책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네 요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뒀다가 이제 네 이따가 과제를 아 이해하기는 네 차후로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를 마치고 다음 영상 우리 2교시 때부터는 여러분들의 네 우리 지난주 과제를 아 공유되지 않은 다른 학생들 꼭 네 같이 쉐어링 하면서 어떻게 글을 썼는지 네 주제는 아 재밌는 음악과 네 또 우리 레시피를 많이 특이한 또 요리도 아 예 우리 인스트럭션 라이딩 으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네 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soon